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기 4장 말씀입니다. 제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한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재 재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재 재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번재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우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재재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우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우와 앞에서 잡을 것이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우와 피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한 여우와 앞에 있는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재단 위에서 불사를 대 그 송아지를 속재재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재한 즉 그들이 사암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재재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우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우와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재재라. 제사장은 그 속재재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재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재재물의 기름같이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재한 즉 그가 사암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우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재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재물을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재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우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재한 즉 그가 사암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재재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재재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속재재물로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속재재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재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재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어 재단이 여우와의 화재물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재한 즉 그가 사암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손 닦고 나오셨습니까? 얼굴도 닦고 나오셨지요? 어제 주무시기 전에 샤워하셨습니까? 아침에도 하셨다고요?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씻는 것이 정말 일상이고 또 너무너무 필요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속재재에 대한 본문인데 속재재를 다른 말로 정결재라고 하기도 합니다. 레이기에 5대 제사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1장에서 3장까지는 일반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재 그리고 소재 화목재 그래서 이 제사는요 특징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특수 제사라고 해서 오늘부터 4장에서 6장까지 나와 있는 제사가 바로 속재재 그리고 속번재인데 이 제사는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반드시 이해가 되시지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들은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제사의 경우 예를 들어 그 예물이 소의 번재이면 이런 식으로 먼저 그 제사의 명칭이 나오고 그 제사는 어떻게 드리니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는 속재재 그리고 속번재는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만일 기름붐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 어떤 상황 드려야 되는 이유가 먼저 쭉 나오다가 나중에 이것이 속재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이기 4장의 내용은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먼저는 거룩한 그 제사장이 기름붐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속재재를 드리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재재 그래서 두 종류의 속재재는 모두 동일하게 수송화지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이 드리는 속재재 그리고 평민의 한 사람의 속재재 계층에 따라서 재물이 다릅니다. 순념소 그리고 암염소 어린양 암컷 점점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그래서 붙드실 말씀 먼저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붐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화지로 속재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정결함을 부어주소서입니다. 저는 제사장의 속재재를 보면서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죄는요 그 제사장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씀해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에게 허물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허물이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백성 백명 천명 만명 이게 아니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인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와 동일한 무게감으로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무게가 같아요. 그 무게감이 너무너무 무거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싼 수송화지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또 피로 정결하게 하는 과정도 더 많이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족장이나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번재단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뿔이 있습니다. 번재단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뿔에 피를 바르고 번재단에 붙습니다. 앞에 있었던 일반 제사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속재재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요 회막 문 앞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피를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일곱 번 뿌리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소까지도 더러워졌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의 죄는 그렇게 무섭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불태우는 과정도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에는요 그냥 번재단에서 내장기름만 그래서 화목재와 똑같이 태우고 끝났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요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온회중이 범죄하였을 때는요 마찬가지로 번재단에서 내장기름은 태우지만 밖으로 나가야 됐어요. 성막 밖으로. 그래서 성막 밖에 그것도 거룩한 곳이지만 그러나 성막 밖에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 그러니 이스라엘 진영 안도 아니고 완전히 바깥으로 가서 그곳에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모두 태웠습니다. 모두.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구나. 저는 이렇게 레이기 4장에서 제사장의 죄를 무겁게 다루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정말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이 목회자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온 교회의 문제로 온 회중의 문제로 그 사람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허물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처리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그럼에도 저는 한국교회 어렵고 힘들다 말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정결함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거룩함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아론과 훌과 같이 중보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부흥이 다시 올 거라고 믿어요. 허황됐다고 혹시 말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이들은 한국교회의 촛대가 옮겨졌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거룩한 목회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평신도들을 통하여 거룩한 리더십들을 통하여 다시 부흥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창한 사역 엄청난 사역들 그것 아니고 거룩함을 지키고 정결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나 보이는 사역을 하고 세상에 없는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다 끝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그런데 레이기 사장에서 붙들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유란 목사가 왜 레이기 사장을 가지고 설교하러 나왔는가 싶으실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기 사장을 묵상해 보니까요. 속죄죄 규례 중에 두 번째 온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에는 장로님들이 나와서 수송아지에 안수하고 그리고 속죄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속죄죄를 드리고 다 불태우고 난 후에는 제사장이 선언해요. 4장 20절에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죄사함의 선언입니다. 그들이 속죄함을 받으리라. 족장이나 리더십들이나 또 평민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속죄죄 규례대로 제사를 다 지낸 후 나중에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4장 26절에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4장 31절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런데요. 너무 참담하게도요. 4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제사장의 속죄죄에 대한 규례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제사장은 속죄죄를 들이지만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는 선언이 없는 것이에요. 레이게 사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는 사함을 받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제사장은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날 자신과 온 회중을 위하여 그 안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때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긴 합니다. 하지만 속죄죄를 드려도 드려도 제사장이 속죄함을 받으리라는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주관하는 그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완전한 제사, 구약에서는 불완전한 제사잖아요. 왜? 리더십이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속죄의 선언이 있지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의 선언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야.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레이기의 제사들이 너무너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그 제사가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 매일 상권죄를 드려도 속죄죄를 드리고 속권죄를 드리고 화목죄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죄가 영원히 영원히 죄를 사하여 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나 송아지의 그 불완전한 재물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속죄죄를 드리시며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살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가 우리에게 열린 것이에요. 다른 재물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다른 의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고 다른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아내와 이렇게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보는데 양은 정말 양이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항하지도 않고 그리고 잡는 이라라는 표현이 있죠.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잡는데 정말로 양의 목을 칼을 넣어서 찢는데 거기서 피가 정말 폭포수 같이 나오더라고요. 제사장이 와서 그릇을 가지고 피를 받고 정말 이렇게 폭포수처럼 퍽퍽퍽 나오는데 그 피를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번재단에 가서 붙는데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더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바로 나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속죄를 얻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깨끗해진 것이구나. 그것이 더욱 믿어졌습니다. 김영희 선교사님은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제사들로는 우리들이 변화될 수 없고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그것으로 제사를 지냈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제사를 이제 다시 드릴 수 없는 것은 정말로 가장 비싸고 가장 흠없고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문제이십니까?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도 문제가 될 수 없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휘장을 찢으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다.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해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더욱 붙드시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정결함을 부어주십시오. 거룩함을 부어주십시오. 부응을 준비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목회자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몸부림치며 거룩함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그 목회자들에게 거룩한 열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거룩한 그 거룩한 목회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정결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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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주님 한국 교회 가운데 열방의 교회 가운데 거룩한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며 예수님만으로 깨끗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정결한 목회자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정결한 신학생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주님 한국 교회 주님 리더십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자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 주님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학생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풍을 꿈꾸는 사람들이 정말 열방하며 정결하며 깨끗하게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두 번째로 그릴 때 피로 내 존재가 완전히 씻어졌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살 길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까지 예껏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자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완전한 용서 완전히 거룩하게 완전히 정결하게 하신 주의 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안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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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으로 정말 만족하며 주님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 만족할 수 없고 다른 것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신뢰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